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장중에 몇 퍼센트? 마이너스 7%까지 쭉 떨어져 주면서 주가가 23만원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을 좀 해줬어요. 아래 꼬리 다시 좀 마라 올려주면서 그래도 다시 24만원까지 회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대차가 급락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장중에 폭락하는 것 그 이상으로 최근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런 내리막 추세에서 우리 주주분들 계속해서 주식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주가가 내려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떻게 현대차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든 마음은 부여 잡으시고 다시금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그런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현대차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된 큰 이유 제일 큰 이유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포드사, 이제 미국의 자동차 기업이죠. 포드사가 어떻게 되었다? 전날에 마이너스 18%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포드 역시 쭉 올라오다가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전 가격대의 지지선 라인을 그대로 깨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포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또 어디가 떨어졌습니까? 바로 이제 GM, 제너럴모터스. GM 역시도 포드에 따라서 몇 퍼센트? 마이너스 5%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다시금 떨어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주가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이슈입니다. 트럼프 이슈. 트럼프가 어떤 걸 한다 했습니까? 결국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안 하기로 했다. 그런데 GM, 제너럴모터스와 포드. 포드 쪽이 전기차가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단은 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글로벌 완성차 기업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우리나라 현대차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폭락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완성차 관련해서 ETF 등이 있죠. ETF 등이 있고 전체 자금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돈이 들어간 투자금 자체가 깎여 나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역시 현대차에 있는 펀드 자금들도 함께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현상으로 하락을 보여줬다. 폭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전날에 GM 그리고 포드사의 실적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완성차 기업들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적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부담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결국에는 실적도 이번에 매우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역대 최고치 실적이 나와줬고요. 전기차 역시 부담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전기차로 이미 수익성을 확보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북미 쪽으로 점유율, 전기차 점유율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우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다, 좋다라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쭉 내리막지, 곤두막지 치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매도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주식은 뭐다? 멘탈 싸움이다.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지금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 패턴이 보여질 때는요. 알다시피 여러분 공포감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포감의 과감함이 필요해야 된다. 좀 과감한 선택이 여러분들이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셔야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실족도 나왔기 때문에 증권사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들 한번 보시면 다 어떻습니까? GM 포도와 달리 하반기 우려가 적다. 이런 내용들 하면서 목표 주가 33만 원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33만 원 잡고 있고요. 현대차 또 이제 미래세 증권에서도 보시면 역시 목표 주가 얼마 잡고 있습니까? 38만 5천 원 잡고 있습니다. 38만 5천 원. 이렇게 지금보다 10만 원 혹은 14만 원까지 업돼서 올려서 지금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세 증권 또 하이투자 증권에서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36만 원 이제 목표 주가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가 벌어들이는 돈, 실적, 그리고 지금 글로벌 상황들을 보실 때 현대차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여러분 부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때 이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파업 사건도 있고 시청력 급발진 관련 이슈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 이슈가 가장 큰 하락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어떤 타점에서 이제 비중을 늘리고 비중을 줄여서 이런 리스크들을 피하고 결국에는 좋은 위치를 가져가느냐? 이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요 따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난 고점 부근에서 이미 타점 안내가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현대차 주주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여지껏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왔지만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사실 다시금 추가 매수, 추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매수 타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현대차 주주분들 아무래도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유튜브 영상이 시차가 늦어요. 제가 영상 제작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실시간으로 현대차 대응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고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주가, 주식,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대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투자를 꼭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따로 과금 이런 거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 그리고 대응 전략 공유 다 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시기? 변동성이 큰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이런 시기에는 결국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도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냐가 여러분들 수익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고요. 혼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같이 대응하는 투자를 해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늘어뜨려 보면요. 지금 24만 원 위치에 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사실상의 어떤 지지선이고 동시에 저항선이 되는 이 위치 25만 원 내지 24만 원 가격대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금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어떻게 수급이 진행되냐에 따라서 다시금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 중장기 상승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오늘의 폭락 이유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GM이 마이너스 5% 그리고 포드가 마이너스 18%나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하락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결국 좋은 점은 뭐다? 매물이 소화가 됩니다. 매물의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다시금 매수 타이밍을 무조건 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매물의 소화 과정이라는 게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누군가 매도를 한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아래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손실로 투자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투자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손실을 확정짓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현대차에 투자 중인 상황인 게 되고 결국엔 어떻다? 결국에 주가가 회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실을 다 만회하고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결국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느끼시거나 걱정을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